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전체적인 시장 추위 부분,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일본까지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본 증시의 흐름이 어제 2%대 하락에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의 0.5% 수준의 눌림폭에 국내 증시가 1%대의 눌림,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 국내 증시만 약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1월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45%가 올라왔죠. 그 이후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11월 이후에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고첨 만들어놓고 1, 2, 3월 달에 눌림목 보관 중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IT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하반경성을 잡아주고 있죠. 일정범위. 그렇죠? 그리고 분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했던 종목이 가격 조정이 깊지 않고 일단은 하반경성을 잡아줬다는 것은 4월부터 본격적인 실적철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편인하겠죠. 지금부터 벌써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굉장히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간 유지하면서 시장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똑같은 자동차 업종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 최근 7만 원 위쪽에서 흐름 잘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납북이 좀 심화된 상태에서 되돌림의 강도도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거기에 HMM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HMM 오늘도 장중 11%의 폭등이 나왔어요. 종가 기준의 7% 수준의 강세. 와우. 어제도 마찬가지의 폭등의 흐름. 단계적으로 1월 말 14,600원 대비해서 100% 이상의 상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름들을 여러분들이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워놓으시고 일부 수익자금 가지고 연동을 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한 거죠. 만약에 내가 주력을 꽉 채워서 힘들다. 현금 비중이 없는데 어떻게 HMM을 사느냐. 괜찮습니다. 주력주의 시장 견인력은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오늘 같은 날도 개장 전부터 HMM 들여다보셨다가 그 큰 수익 다 잡아내시고.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잡아내시고. 수요일에도 이러한 흠 전부 가져가셔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주력주 투매가 아닌 주력주 비중 확대와 함께 IT 자동차 거기에 2차 전기주까지 강세 흐름 속에 계좌씩 올리시는 거죠.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자료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개장 전부터 불기능망을 총목 잡아가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250명까지만 오늘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시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 시장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시장에 대처하셔야죠. 어제의 기준이에요. 어제의 기준 어제의 기준은 미국장, 국내 시장, 아시아까지 전부 다 그리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까지 전부 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새벽에 미국 쪽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과 그리고 금리 거기에 상품시장까지 전부 들여다보시면 이상 면동이 없어요. 오히려 잘 보시면 뭐라 그럴까 파월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장기물이죠. 장기물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 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내동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11월, 12월, 1월 달에 주도주를 못 잡아서 엉엉엉 울든 부분을 똑같은 룰을 범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룰을. 10월, 9월, 8월, 8, 9, 10월 달에 횡보하면서 에너지 응집했던 그 구간을 똑같이 겪어버렸어요. 원래 추세 범위라면 그대로 강세를 띠어도 되는데 원채가 아파르게 올라왔었죠.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 깨진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10월 말에. 그러던 흐름을 그냥 3,0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놓은 그 지금의 상태에서 세 달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주도주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지금 기다려가는데 거기에 수익 종목 내가 못 샀더라도 옆에서 방송에서 하루라도 뺀 적 있어요? HMM. 자, HMM 한번 갑시다. HMM. HMM. 흠흠흠. 요즘 뭐 흠흠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HMM. HMM. 빨리. 능동적으로. 지금 1월 말부터 2월, 특히 3월 달 내내 여러분들께 추세 교육, 매집에 대한 교육 전부 보여드리면서 HMM. 흠흠흠. 어제의 기준에, 오늘의 기준에 그냥 폭등 랠리 나오면서 14,600원 이번에 다시 들여다본 가격대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오늘 29,600원이면 와우, 100% 이상 올라와 버린 거야. 언제부터 1월 말, 또 2월, 3월 근데 아직도 오버슈팅은 아니다. 다만 윗고리가 쫙 달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24,050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8% 상승해서 8% 마이너스까지 밀렸죠.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오버슈팅, 이틀 연속 나온 오버슈팅에서는 차익 실현을 단행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시장만 잘 보면요. 주도주들, 주력주들 제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수익 기준 잡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지겨워, 이제는.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오죠. 어떤 게? 미국 10년 만기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 아니, 우리가 채권 금리까지 알아야 돼. 주식 시장에서 당장 어려워서 대표님 주력주 주지 말고 그러면 HMM 주지. 왜 주력주만 갖고 있으러 그래가지고 HMM 난 사지도 못했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끌어 갈지를 보셔야지 그냥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 이거 요거라도 사볼까? 그래다가는 큰일 나요. HMM이 맨날 말씀드렸죠. 올해 순이익이 2조 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에 9조를 넘겼어요. 주식수가 얼마? 3억 2,800만 주였었죠. 근데 200만 주 지금 전환사체 들어와서 3억 3천만 주. 3억 3천만 주. 거기에 오늘 3만 원을 입법했어요. 거의 뭐 9조 이상 막 쭉쭉쭉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력으로 못 들이는 이유는 지난해 대비해서 100% 10배가 뭐예요? 10배, 10배. 업황이 좋아서 다 올라온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의 시가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전환사체가 있죠. 그러한 부분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크기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력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우상향으로 간다. 우우우우 한 번 갑시다. 우우우. 올해 소띠에라며 소띠에. 소소소 우우우우 한 번 갑시다. 소소소 우우우우. 이왕이면 수가 더 좋긴 한데. 그죠? 우우우. 우두 좋아. 이득이면 어때? 소소소 우우우우. 빨리 우상향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소소소 우우우. 지금 희망찬 내일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뭐가 걱정이에요? 조금 눌려있다고 그거 힘들어요? 힘드시면 안 되지. 내 거 포트폴리오는 실적도 좋고 굉장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밀려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소소소 우우우우. 올해 소띠에 우상향으로 우우우우 올라갈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유동성 장세. 화폐가치의 훼손. 그런데 누가 이끌어 가냐 이거지. 실적이 뒷받침 나는 쪽. 그쪽이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그 HMM을 못 샀어. 못 살 수 있어. 왜 이건 수인 종목이라고 했잖아. 비중도 20% 최대 폭을. 주력주는요. IT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떻게 했어요. 55% 절반 이상은 IT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 9, 10월 달에 뭐라고 해요. 70%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왜? 본격적으로 또 시사가 막 나오니까. 실적이. 그렇게 해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시해도 된다. 경기가 좋아지고. 아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아니 이게 뭐. 이게 뭐 얼마나. 아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2번만은 달라요. 2번만은 달라요. 채널 돌려봐. 시황을 남의 거를 훔쳐다가 번역해놓고 그거를 돈 받고 파는 사람이 2번만은 달라요. 2번만은 뭐가 그렇게 달라. 그렇게 해서 뭐 대안이 뭔데. 대안책도 없어. 주력주 실적 나오는 IT 자동차 팔아서 같이 주는 사래. 지금? 기준금리가 여기 맨바닥에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 공부 좀 더 하고 오셔야지. 우라카미 쿠니오 장세를 보든 다우이론을 보든. 아니 지금 이 기준금리가 바닥에 제로금리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해서 같이 주는 사? PBR이 좋은 한국 전력. 한국 전력 좋죠. 근데 원자력 문제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실적이 부담스럽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PBR이 0.18배 수준까지 밀려내렸던 거 다 좋습니다. 완벽히 바뀌어야죠. 물론 실적이 일단 어쨌든 나와줘야죠. 왜? 지금 유동성 장애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 장애니까.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장기물. 10년 이상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장애. 지금 긴축할 때하고 금리 실제 올릴 때 대비해서. 이제 스타트 자락이에요. 이제 근데 무슨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우는 거야 진짜. 이거 한 번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된다고 하죠. 자 눈 눈 눈 한번 갑시다 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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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늘 침체돼서 계시면 안 돼요. 아우 직장 끝나고 봤더니 시장이 뭐야. 이거 막 깨졌어요. 뭘 막 깨져. 1% 밀렸어. 아유 진짜. 지난해 6월 15일 날 4.76% 하루에 100포인트 밀렸어요. 지금 기준에 4.76% 얼마 밀려요. 160포인트 밀려요. 150포인트 160포인트. 그것도 아니고 1% 밀렸어. 그것도 최고점 대비해서 늘린 거. 아우 진짜. 눈 눈 눈 눈 눈 눈. 아우 나 눈 보고 싶어. 스노우. 아우 눈 보고 싶어. 우리 딸내미하고 요즘에 좀 화해 분위기가 싹 됐는데. 아우 시크해요. 중학교 1학년 되더니 아주 아빠하고 잘 안 놀아줘. 이번 겨울에는 눈 눈 눈 눈 눈 눈. 스키장이라도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LG전자 너무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나마 그나마 위안을 잡는 거는 20거래일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20거래일 저점 찍고 나서 그냥 강력하게 14만 2천 원부터 1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팡. 그 시가 중에 큰 종목이. 그런 종목의 그런 가격 탄력.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억눌려져 있다고 왜 이렇게 엉엉엉 우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S&P 500티슈. 우와우. 금리하고. 아우 이제 더 이상 설명도 하기 싫어. 금리하고 연동시켜서. 미국 10년 만기 금리하고 연동시켜서 놓고 볼 때. 이게 뭔 문제가 있어 이게. 마찬가지. 나스다 기술주를 팔아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 번만 더 갑시다. 아우 오늘 에너지 좀 확 올려놓으셔야 돼.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채널만 돌리면 뭐 엉엉엉 우는 소리. 그리고 나서 시장 좀 보셨죠. 그래. 시장 밀리면 엉엉엉엉엉 엉엉엉 엉엉엉엉. 시장 올라가면 보셨죠. 아니 뭐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럼 윤종국처럼 명확하게 얘기해 드려요.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옆에서 그냥 막 귀에다 대고 빨리 주력주 팔고. 이상한 종목군들. 오늘도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 보잖아요. 변동성도 같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작년 기준에 의약품 바이오 또 진단키트 종목군들 거래대금 2조씩 터지면서 막 움직이든 시젠 또 시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이 아예 완벽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나타내주든가. 그러면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코스닥 1, 2, 2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오른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 그냥 미끄러지잖아. 시가총액 2, 2라는 셀트리온 제약이 40%씩 밀려버리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되고 펀드멘터리 성장성이 뛰어날지 몰라도 당장의 실적이 없는 종목은 거품이 빠져내려고 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기준도 이게 지금 거품만 있습니까? 아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스닥의 지금 월봉 보시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월 대비 종가의 기준에 월봉상 4상 최대치 지금 꼬리 달린 거 그거 좀 빼버리고 5월 이후에 4상 최대치 계속이에요. 나스닥이 약하다고? 누구 덕분에 지금 S&P500 지수, 나우 지수가 강세를 뛰는다. 또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고요? 거짓말쟁이 해도. 전월 대비 종가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4상 최대치예요. 은봉으로 여기까지 미끄러졌던 게 채권금리 올리거나 말거나 그냥 가격 반발형 나오죠. 왜 나와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퀄해질 정도로 산업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식의 흐름에서 FOMC 회의 결과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6.5%래요. 돈을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화폐가치가 훼손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꽉 화폐질고 이러고 있을까요? 왜 내 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자산운영자 대편함은 양반이 나와서 무슨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투기 자산이고 위험 자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정 범위의 여유 자산에 대해서 만약에 주식을 운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란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경기가 좋아질 때 누가 움직일까. 실적이 뒷받침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규모의 면에서 실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내년 순이익이 45조에서 50조를 예상하죠. 그걸 윤종 누가 예상합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59억 주짜리 곱하기 지금 8만 원 초반. 아우 창피해. 500조가. 아우. 이게 조평가인 거지. 하이닉스 어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아우 창피해 죽겠어. 7억 2천 8백만 주짜리가. 13만 5천 원이야. 100조가 안 돼. 근데 올해 기준에 순이익이 10조에서 12조 사이. 높게 보는 쪽 10조에서 12조까지 온단 말이에요. 내년 기준에 2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와우. 지금 주가 수준이 20만 원 수준에 있더라도 PR 12배 수준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조 100조 한번 갑시다. 하이닉스. 아우 진짜. 3월 달에 그 시가총액 2위가 1월 5점 14만 원을 그냥 치고 올라가서 3월 달에 15만 원을 넘겨. 15만 500원 찍고. 그래 오늘 많이 밀렸다. 그렇게 해서 13만 5천 원인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요. 옆에서 그냥 아우 나쁜 장이야. 아우 진짜 안 좋은 장이야.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어 그래? 내 종목 치면 하이닉스가. 아우 고점 대비 10%는 빠지면. 야 이거 안 좋은 장인가? 나머지는 추풍 낙엽이요. 하다 못해 우리 LG 확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력을 가져가다가 조종을 주는 거냐. 아니면 행보하다 깨지는 거냐. 빨리 100조 100조 한번 갑시다.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시가총액 2위가. 사상 최대 좀 또 뚫어주고 나서 눌림이에요. 100조 100조. 100조 100조. 하이닉스 100조 100조. 너는 100조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 내 자산을 오롯이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종목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낙보기 심화됐어? 포스콘은 못 보겠어? 오늘 개정전을 올려드렸잖아요. HMM은 못 보겠어요? 두 달 동안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게 뭐 때문에? 돈의 힘 때문에. 상승률 상위 종목 안 부럽다 그랬죠.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진양사업. 나 오늘 기가 쳐져. 아마 이 종목이 맞는 것 같은데. 진양사업 시가총액 1200조인가요? 1200조인가 그러는데 거래대금이 3300조야. 야 무슨.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일단은. 어쩌고 시가총액이 제대로 안 되는 종목이라고 기억을 해요. 이거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얘기해놓은 회전율 상위 종목. 뭐예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알고리즘 매매가 해라. 고빈도 거래. 불법 거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빈도 거래. 이거 제외하고 나서 변동성 뭐 얼마나. 결론적으로 오히려 H&M 같은 종목이 명분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명분. 어떤 거. 올해 순위가 어찌됐건 2조원 수준. 순위이기. 그런데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9조원 수준. 포스코 낙보기 심화된 상태. 오늘 기분 좋게. 그냥 외국에 참고 그냥 바바박 바바박 매수. 그 물량이 공매도 상환이 됐든 대차 상환이 됐든 혹은 신규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이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개. 263개나 있습니다. 260개. 250개가 넘어요. 250개가 넘는 시가총액 1조 이상. 자 1111. 우리는 1등이다. 한번 갑시다. 1111. 지금 목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겁이 나. 수술하지 않을까 봐. 수술하면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윤종구가 땀 질질 흘리면서 교육해드리고 멘탈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능동적이셔야지. 노란톡 국민톡 11개 방에 들어와 계신 1만 5천 명의 선배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자 빨리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세요. 우리는요 멘탈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HMM HMM 오 야야야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260개 263개 종목 그 종목에서의 등락률도 이렇게 나온다. 시가총액 1조만 봐도 된다. 1등만 봐도 된다. 1111 빨리 1등 하셔야지. 2등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1등 하자고. 1111 2등도 좋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1111. 1111. 1111. 1111 내일 또 이렇게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러한 수익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니까. 그냥 포스코바 오늘 개장점에 포스코. 포스코 변동성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HMM 12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놨는데 2500만 주 훌쩍 2600만 주 훌쩍 거래대금이 오늘 2위예요. 2위.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어우 가격 반 반려. 월본 기준에 추세 반 반려. 우와. 거기에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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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11월 기준에서만 보면 117%. 11월 기준에서만 보면 211%. 험맘마. 10월 기준에 보면 7000원대에서부터 오늘 29,600원이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22,000원은 300%가 넘네. 그런 종목을 주력으로 못 들이는 건 아쉽습니다만. 못 들인 이유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소름 안 돋아요. 3월 23일 8시 50분에. 또 3월 22일 8시 50분에. HMM. 또 3월 19일 8시 50분에. 지난주 금요일 아니에요. 다 잡았는데 2시 50분에. HMM. 소오름 안 돋아. 소오름 한 번 갑시다 또. 소오름. 아이고 그냥 소가 계속 나오네. 소소소. 올해. 소소소. 소소소. 소오름. 빨리. 빨리 갑시다. 2300개 종목에서 하루에 4, 5종목 올려드리는데. 그중에 HMM HMM. 금, 토, 토요일은 장량이 열리죠. 금, 월, 화. 그러나서 그 이전에도 계속 HMM HMM. 소오름 안 돋아. 소오름. 노란톡 국민톡에 무료 교육받고 무료 자료 받고. 그냥 불기둥 용목 이렇게 잡아내서. 오늘 같은 날 주력주가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해도. 그래. 20거래를 저점은 지켜줬구나.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좀 이탈이 됐지만. 만도 기아차가 그나마 좀 버텨줬고. 아이고. IT는 그래도 20거래를 저점은 깨진 않았구나. 희망은 있구나. 나스닥이 낙복이 줄어들고 있거나. 시간에서. 얼마나 좋아. 소오름. 내일 아침에 여러분 개장 전에 또 종목 윤정도가 딱 올려주면은. 그 종목에서 불기둥 빠바방 빠바방. 소오름. 소오름도. 장중 기준에 오늘도 9시 38분에. 9시 38분입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일부 있는데. 엄마. 그래도 엄마 6%야. 갭 상승 이후에 6%야. 2만 8천 3백 원이야. 2만 8천 250원이 개장 초의 고점인데. 엄마 엄마 그거를 뛰어넘었어. 엄마 엄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넘었어.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야. 결국은 여기까지 꼬리를 달고 2만 9천 6백 원. 그럼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돼요. 윤정도도 미련을 갖다 보니까 2만 8천 원대 중반 또 2만 8천 원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을 기준. 그러나서 되돌려요. 되돌려. 응? 되돌려. 되돌리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174만 주 매도에서 매도한 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수가 좀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 107만 주 매도로 끝나서. 70만 주는 어디서. 2만 8천 원 전후에서 70만 주를 다 사적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적해 줘.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준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 꼬리가 여기까지 막 미끄러져 내려왔겠죠. 그랬던 흐름이 2만 7천 원까지 내려왔던 흐름이 돌려버려. 어떻게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10월 21일 23일 날 7천 원대. 그 흐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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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가운데 줄 쫙 거드린. 그 흐름에서부터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교육받고 이 수익 다 잡아가고 이 장대 양봉에 실적이 뒷받이면 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당장 불기둥 안 잡으실 거예요? 소소소소소. 우직하게 꾹꾹꾹 justified 올라가라. 노란톱 국민 토크에 오셔서요. 교육자료를 받으시고 24시간 풀교육 받으시고 장중에 교육 받으시고 개장 전에 불귀등 나올 종목 받아 내셔서 제발 쉬울 만큼은 활짝 웃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선착순 250명입니다. 지금 이제 200명 정도 뿐이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님 정말 유익하게 교육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교육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우선 핸드폰 준비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실행시켜주시면 됩니다. 채팅이 많이 있는 화면 보이실 건데요. 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한번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고 한 번 더 오른쪽 보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네 오픈 채팅 눌러서 저희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창이 나왔죠.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단 보시면 돋보기 보이실 겁니다. 네 돋보기 검색창에 오늘의 행운 번호 윤정두 샵 111, 윤정두 샵 111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저희 대표님 사칭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젯밤에는 9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 저희 대표님 누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있는 방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요. 나는 사칭방 들어갈까 봐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로 가져다만 대시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기라는 문구 보이실 건데요. 그 문구 누르시면 사칭방 전혀 아니고요. 정말 윤정두가 함께하고 있는 방으로 바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윤정두 샵 111 또는 QR코드 여러분들이 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교육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려야겠죠. 저희 대표님의 수익률은 정말 매일매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얼마나 큰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 선물해 주셨습니다. HMM 하루 최고 11.49%까지 올랐고요. 누적 수익률은 무려 211.58%입니다. 포스코 역시 하루 4.61%까지 오르며 3월 4일 이후로 누적 수익률은 10%를 육박했네요. 노란톡에서도 교육은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도 최고 4.76%까지 올랐고요. 누적 수익률은 142.82%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라 저희 대표님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저희 대표님은요. 교육도 잘해 주시지만 수치로 여러분들께 증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내일부터 빨간 계좌 만들고 싶다. 빨간 불기둥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거나 윤정두 샵 111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을 함께 하시면요. 더 재미나게 교육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시 대표님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꾸 자신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보고 나서 자신감을 잃든 말든. 다우지수 좋습니다. 사상체대치 고점 행진. 가치주로 바꾸자고요? 다우지수는 애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S&P 500지수는 기술주가 없어요. 사상체대치 고점 행진. 나스닥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월 종가 대비해서 지금 종가가 사상체대치입니다. 이 꼴이요. 이 정도쯤은 아니 5월부터 해서 시장, 전체 시장 견인한 게 뭔데? 기술주인데. 이만큼 올라와서 이 꼴이 이만큼을, 이만큼을. 아이고, 대사락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어요, 흐름. 어떻게 됐어요? 전월 대비해서 종가의 기준이 위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또 올라가면 되지. 장중에 아시아권에서 가장 센 데가 어디예요? 선진시장을 쫓아가죠. 일본 증시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증시가. 일본 증시가 미끄러졌잖아요. 일본 증시가. 그런데 일본 니케이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엄청난 탄력이잖아요. 거의 30% 중후반까지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무슨. 전월 대비해서 양봉 잘 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왜 미끄러졌어요? 어제 2%가 왜 빠졌어요? 올림픽. 그냥 올림픽 치르겠다고 내국인들끼리. 그 여파가 오늘 갭상승 살짝 나온 이후에. 어제 종가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갭상승 살짝 나온 이후에 은봉으로 미끄러지니까. 주변 증시가. 아니, 선진지수가 동시간대에서 밀리는데 주변 증시가 멀쩡하게 합니까? 무슨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은 선진시장을 보는 거지. 홍콩 항생도 따라다니지 않는 시장을 왜 봐? 그러면 결국은 일본장인데 일본이 지금 20거리를 저점, 앞전 저점을 깼나요? 월본 기준에 대세 하락이에요? 아니, 뭐만 조금 어쩌면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아니,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약해요? 우리나라 약하다고 고짓말쟁이다. 지금 이때의 디커플링 상태 나왔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정부 보수파와 우리의 진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범위 시장에서 노출이 됐고. 또 삼성그룹, 오늘에 대한 불확실성.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해소 단계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일부에서 환. 아직도 더 올라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올랐다니까요. 지금 나우 지수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11월부터? 아, 진짜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23%. 그리고 S&P500 지수 22%. 그 다음에 나스닥 얼마? 26%. 그리고 얼마? 필라드피아 반도체 30%. 그리고 니케이가 26%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진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30% 수준이에요. 30% 수준. 여기 줄 쫙 당겨서 보세요. 2,300포인트에. 남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뒤에 다 보지 마시고. 이때 당시에 가슴에 손 얹고 그냥 무슨 2,000포인트 깨진다고 그냥 엉엉엉 엉엉 엉엉 엉엉. 이때도 똑같아. 삼성전자. 아우, 참나. 상속세 들래려고 100원 주가 밀리면 상속세 몇백억 들낸다고. 아니, 세계일이 반도체 업체가 상속세 들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요.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 고 라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눌려봐야 얼마나 눌렀다. 이때 5만 6천 원대까지 눌렸나 그렇죠? 5만 4천 원, 5만 6천 원?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아니, 주가 조작하나. 상속세 돌래려고? 세계의 시장에 대서특필하겠네.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70% 늘어올리고.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고. 그게 왜? 2017년, 2018년도에 순위익만 26조짜리가. 아니, 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그 유보금 가지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분 인수하는. 그게 학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그 당시 기준 8만 원을 깨. 8만 원을 깨. 8만 원을 깨면 어떡해. 오, 고마워. 오, 고마워. 막 사야지. 시가총액 2위짜리에 영업이익을 20조 8천 원까지 냈던 그런 업체가 시가총액이 50조 수준으로. 어이구, 8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아질 뻔했단 말이에요. 영업이 20조 8천 원 냈던 애가. 셀트리온 삼형제 2조가 안 되잖아요. 10배 영업이익을 낸 하이닉스가 50조 원 무너지려고 막 그러고 하고 50조 원대는 내려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 하이닉스 8만 원 이탈 돼. 인텔 인수하는 게 나쁜. 그럴 때 그냥 다 주소 담아야지. LG왕 물적분할이 악재라고 60만 원 이탈 되는데 물적분할 악재야. 105만 원까지 돌려 올려놨어요. 현대차 대선충당금이 악재예요. 현대차 16만 원 이탈 시켜놨어. 10월 20일 날. 그럼 IT, 자동차, LG와 그 종목군들이 다 들어올린 거 아니 시장을 70%에서 120%까지 LG전자까지 그리고 나서 시장 45% 오른 다음에 아이, 기껏 해봐요. 그래, 되게 많이 밀렸어. 8%로 밀렸어요. 8%로 밀렸어요. 그럼 주도주들이 그렇게까지 밀려 내려왔습니까? 근데 왜 엉엉엉 오냐 이거. 엉엉엉 우는 이유를 내가 바로 보여드릴까, 오늘은.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주도주를 잡는 거예요.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그나마 정기전자, 접종, 시장, 하락, 유라고 비슷했는데 삼성전자가 보압이어서 그나마 잡아줘요. 삼성전자까지 밀렸으면 오늘 완전히 주풍낙엽 될 뻔했어요. 지수 깨지면 더 밀린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도주는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르고 이만큼 늘리는 거. 중형주, 소형주는요, 이 고점도 딸랑 넘기고 여기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기서야.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나머지 업종군 다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 업종만 시장에서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이 코로나 때 저점을, 이 저점을 2016년도에 이 저점을 안 깨뜨리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왜? 실적 얘기했잖아. 하이닉스 2016년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치가 나왔어요. 그러던 게 2018년도에 얼마? 20조. 분기에 5조 이상을 했다고 10배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다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요. 2013년도 4, 3세대치 찍을 때가 36조 7천억. 2018년도에 58조. 내가 무슨 독립투사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독립선언문 읽어. 이렇게 모기기 형대결절이 나올 정도로 악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어. 뭐 이거 배워서 무슨 하버드대학 갈 거야. 그러면 머슴이 윤종두가, 머슴 윤종두가 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다 알려주는구나. 아,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엄맘맘맘마 가장 세구나. 여기서 눌려있는데 아이고, IT 오늘 너무너무 슬퍼. 사랑해요. LG 막상. 양쪽에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쌍으로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도 주도력을 LG전자, LG화학이 이만큼의 급등 이후에 조종이 나온 거지. 주도력을 가져가다가 눌려진 거지. 횡부하다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횡부하다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전체 업종 쭉쭉쭉 보시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전기전자 업종이 다 끌어올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부터 월등히 더 강했다. 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니까. 그리고 나서 흐름이에요. 그래야 이런 종목분들이 안 부러운 거야. 이런 종목 내가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 이거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배운 대로 3천만 주 거래량 곱하기 3, 8에 24. 2천억 넘겼네. 2천억 거래대금 넘기면서 장때 항복 갭 상승이 얼마큼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에 설정해드렸잖아요. 하루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만 터져도. 우리의 기준은 아직까지 3천억인데. 좋아. 2천억 이상만 터져도 2,3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온다. 뭐가 거래대금 상위 20위. 거래대금 상위 22, 2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상한가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이 중에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거는 몇 종목이 없어요. 소형주에서는 총알바지할 거야. 정상적인 종목 시가총액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런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어찌 보면 채널 돌리면 마케팅은 보셨죠. 보셨죠. 바이오다임 보셨죠. 따블렛죠. 시가사지 왜. 윤종들도 어제까지 갖고 나왔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3거래를 동안 보여드리겠지만 5분봉에 있어서의 흐름 따라 붙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1만 5천 명 들어와 계신다. 1만 5천 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1만 5천 명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천만 원씩만 들어왔면 1,500억이에요. 1,500억. 그럼 바이오다임 대주주 되는 거야. 바이오다임 통으로 살 수도 있어. 1,500억이면 대주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방송 갖고 나서 여러분 보셨죠.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나와주고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좀 나와주고 시가총액이 정상적으로 구조식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명분, 실적의 명분이라도 있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야.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소 과하다. 악재 요인이 터졌지만 들어올리던 폭 대비 또 수급은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 수급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대비해서 추세 범위에서 다소 과하다. 다소 과해. 그럼 편입의 기준이지.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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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이냐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교육 받았어요. 개장 전에. 개장 전에. 개장 전에. 매일매일. 2,300개 중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렇게. 장중에 말입니다. 매직 계산기입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고요. 올라가면요. 이 라인 벗겨낼 때 100만 주, 150만 주의 5분분 거래를 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조래 조래. 여기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어제도 10%, 오늘도 10%, 엄맘맘맘마, 엄맘맘맘맘마, 이틀 연속 20%, 시가 중에 99조까지 올라와서. 꼬리가 길게 달리면 빠져나와야지. 이러면서 장중에 다 이런 설명을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리는데. 아니 여기서 추세 교육 다 해드렸는데. 이 추세 교육 여기서 다 해드렸는데. 요때 요자락에 추세 교육 다 해드렸는데. 이걸 왜 놓치냐고. 이때가 2만 5천 6백 50원이요. 어제 기준이 2만 5천. 엄맘마. 오늘 2만 9천 6백 원이요. 4천 원 올랐네. 이 화면 대비 4천 원 올랐네. 오늘 하루 만에. 어제도 개장 전에. 오늘도 개장 전에. 그러나서 이게 퍼센테이지 기준의 로그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로그 차트로 보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최한 쪽이에요.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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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수익을 다 잡아내잖아요. 노란톡 국민톡 안 들어오실 거예요.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머슴이 잡아주는 그런 내용을, 아, 길러잡이 역할 제대로 해주네.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서로 갈 수 있다면, 주력주가 좀 힘들더라도, 수익 종목에서. 또 수익주를 할 현금 여력이 없다면, 아, 주력주인데, 그래, 이거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투명하고 다른 데로 가야 돼, 안 돼야 돼. 안 된다고요. 실적. 힘들더라도 실적. 그리고 변동성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형조의 기준. 원금만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면요. 이종원장, 여러분들 다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50명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150명 이상 들어있어요. 100명도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무료로 자료받으시고, 무료 교육 받으시고, 불기둥 종목 잡아내서, 내일부터 그냥 계좌 시뻘개지실 분들만, 선착순이 이제 100명도 안 남았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투식용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식용, 윤정두의 주식투식용.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식용을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 설명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24시간 교육은 물론 계속되고요. 교육만 눈으로 듣고 귀로 들으면 오래 남지 않는 법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 번호는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 샵 111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찍기만 하시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기라는 문구 보이실 텐데요. 그 문구 누르시면 손쉽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사칭방 피해 안 보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팅방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벌써 150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불기둥 처음인데요. 인사만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인사도 하고요. 저희 대표님이 잠시 뒤에 출석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드릴 겁니다. 출석체크 열심히 하시면 선착순 250분에 포함돼서 7시 10분에 기법자료 나눠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실시간 소통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드민님 목이 안 좋으신데도 열광 감사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저희 대표님은 항상 1순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 해드리기 위해서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육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내일 우리 대표님 목이 걱정됩니다. 저는. 그럼 우리 대표님 내일 힘내시라고 윤정두 화이팅! 이라고 오픈 채팅방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 내일 더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윤정두 화이팅! 이라고 오픈 채팅방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시 대표님 모셔서 교육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옆에서 자꾸 어휴, 시장이 돼서 하락이요. 어휴, 시장이요? 큰일 났어. 어휴, 시장 주도도 다 팔아. 어휴, 시장 성장도 다 팔아. 어휴, 시장 IT 다 팔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 9, 10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지화학, 현대차, 기아차 다 팔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얘는 상속세들 내려고. 얘는 인텔 인수한다고 8만 원 깨죠. 5만 4천 원, 5만 6천 원인가요? 그때까지 주가가 막 밀려. 오, 여기는 60만 원이 깨죠. 여기는 16만 원. 대선층 당장 잡는다고 16만 원 깨죠. 와우. 결국은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9만 원을 넘겨요. 9만 6천 원대. 여기는요. 15만 원, 8만 원에서 15만 원. 100% 올라와 보러.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엘지화학은요. 시가총액 70초까지 올랐다. 아휴,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눌렸어. 과도하다. 일단 기술적 반발력 이용해서 진짜 최악의 경우는 비중을 정리하든지 할 겁니다. 지금은요. 투배는 멈춰야죠. 그리고요. 현대차 16만 원이 잇따라 됐었어요. 이번에 얼마? 30만 원 수준까지 올랐죠. 1월 8일 날. 기하차 마찬가지지. 7만 원, 6만 원. 거기서 얼마? 10만 2천 원까지. 그리고 나서 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한번 볼까요? 11월, 정확히 따져드립니다. 11월 25일 날 폭등이 나옵니다. 11월 25일 날 폭등이 나와요.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갑니다.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장중 24%인가요? 마찬가지. 헬스케어. 이날부터 그냥 거래대금 빰빰빰빰 축축축축. 거래대금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거거거. 고고고. 거거거. 고고고. 얼른. 거래대금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쭉쭉쭉쭉 올라오면. 그러면 거기서 다 수익 내고 나서. 그러나서 35만 원 기준에 전량 다 정리했잖아요. 거거거. 고고고. 고고고. 그러나서 지금 얼마 빠져있냐고. 셀트리온 제약 40% 빠졌어요. 5점 대비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2위가. 아우, 챔피해. 시가총액 3위. LG화학도 힘들어. 자, 힘내라고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 사랑해 한번 와. LG. 이거 간접광고 안 사놔, 이런 거는. 총목인데 어떡해. 사랑해요. LG전자 내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들어올려라. 왜? 지금 낯삭 선물. 장중에 뭐 0.5? 아유, 눌린 것도. 아니, 사실은. 눌렸다가 지금 다 돌리고 있잖아요. 사랑해요. LG화학 너무해. LG전자 너무해.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돌려놔야죠. 근데 이 종목군들을 보면 다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매매를 할 땐 변동성 매매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닌데는 맞아 나와야죠. 지금 20% 이상의 조정,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종목의 기준에 20%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극히 드문데 나와버렸어요, 이들은. 근데 이들을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120% 올라오고 조정해요. 12월 23일 날 상상상상상상상상 상한가 가고. 현대 모비스 1월 8일 날,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 12월 15일, 16일 날 25만 5천 원 기준에 우리가 들여다보던. 그게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 40만 원 수준까지 찍어버려요. 그 다음날 더 올라오버리죠. 그리고 나서의 눌림폭이에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주력도 아니고. 작년 내내 폭등 나온다니 2차전지 이번에 두들겨 맞은 대로. 여기 마찬가지죠. LG화. 60만 원 깨졌다가 105만 원까지. 얼마? 80% 올라오고의 조정이에요. 현대차. 16만 원 이탈 됐다가 1월 8일 날 얼마? 30만 원 수준까지 그냥. 1월 8일 날. 팍. 빠바밤. 자동차도 한번 갑시다. 만도 요즘에 신나는데. 자.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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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자동차 슈퍼볼 빵빵빵. 막 그냥 막 그냥 느는 거야. 힘내라고. 실적 나오는 종목에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슈퍼볼 빵빵빵.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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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전화 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 아니 세상에 뜬금없이 10시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에이 니가 설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더니 할머니가 야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아버지 목이 안 좋대. 성대결절이래. 그냥 전화하는데 내가 무음으로 해놨어. 방송 중이라 무음으로 해놨다. 그거를 10시 넘어서 안 고쳐놨어 못 받았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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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슈퍼볼 빵빵빵. 그리고 우리 아들 주민번호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앞에 생년월일. 090919. 090919. 090919. 우리 아들이 만두를 그냥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그냥. 그때 와가지고 만두 먹고. 만도가 그냥 막 급등 나왔잖아. 지금 만도가 그래도 그나마 어디야. 7만원 공방해주고 있고. 오늘 잘 움직여주다가.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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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090919. 슈퍼볼 빵빵빵까지. 신나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거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짠짠짠. 짠짠짠. 이게 뭐냐면 시장이 45% 올라올 때. 삼성전자 70% 올라오고의 조정이에요. 하이닉스 시장이 45% 올라올 때. 80% 올라오고 90% 올라오고의 조정이야. 아니 그게 힘들어요. 네이버 마찬가지. 그리고 또 LG와 105만원까지. 너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올라오고의 조정이라면. 나는 여기서 안 샀어요. 여기서 안 샀어. 또 이 강력한 흐름이 실적을 뒷받침해서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려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흐름이 그냥 나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침 되잖아. 에나 강세에 힘입어서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이런 흐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요즘 그래도 기아차 얼마나 예뻐요. 아니 뭐 여기서 사셨나. 다 전부 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 돼. 결론적으로 울른 것도 없이 횡부하다가 박살. 울른 것도 없이 횡부하다가 하락하다가 박살. 고점 대비 막 50%. 와우. 울른 것도 없이 밑으로 밀려내려다 계속 박살. 이러니까 채널 돌리면 이런 종목만 하는 분들이. 이 회사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옹옹옹옹옹옹옹 시장이 안 좋아해요.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해. 확 그냥 막 그냥. 한 번 더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아니 시장이 안 좋아. 아까 차트다 한 번 썼어요. 국내 지수가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3천 포인트인데. 아니 11월. 10월 말. 2천 포인트 깨진다고 난리 칠 땐 언젠데. 불가 몇 달 됐다고.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까마귀야. 까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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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그냥 막 그냥. 그걸 잊어버리면 되냐고. 지금 3천 포인트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채널 돌리니까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거래를 저점을 깼어요. 아니 20거래를 저점을 깨면은. 삼성전자 그냥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그냥 54%데 외국인이. 21거래일 20거래일 저점 깼다고. 막 그날부터 막 두들겨 벼고 한 가가나.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배워왔어. 다만 최근 20거래를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흐릅니다 그 기준점을 그나마 위안을 참자 살짝 이탈되도 사실은 상관없다 현대차가 20거래를 저점이 조금 이탈이 됐어요 상관없단 말이야 캔들 자체의 크기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이게 지금 이게 진짜 못 견딜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요 아니 무슨 실적도 없는 이상한 종목분들이 지금 막 움직이면 나섰나 저런 주력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여유를 부리고 이런 종목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부러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충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윤종도 표창창 가야 돼 금융당국이 채널 돌려봐봐 무슨 뭐 다 자기가 샀대 다 아유 대박나셨죠 지들이 사지 좀 자기들이 좀 사지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든가 근거 자료 보여드리잖아 개장 전에 다 올려드린 이 포스코 같은 거 어제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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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전에 올려드려 또 방송화면 잡아드려 개장 전에 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기준 잡아드려 장 중에 이렇게 다 5분봉 잡아드려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러 나서 다시 되돌립니다 절반을 되돌리는 이게 절반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방송화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8천 원대예요 23일 날 21일 날은요 7천 5백 원이야 그때부터 계속 계속 엄마만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아이고 부러워서 어떻게 하나 노란톤 국면도로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받고 시황 볼 줄 알고 시황 볼 줄 알면 내 주도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윤종두를 혼내시라니까 윤종두 니가 IT사라 그랬잖아 윤종두 니가 자동차사라 그랬잖아 윤종두 니가 LG왁사라 그랬잖아 저를 혼내시고 그 종목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왜? 실적을 내주고 내 계좌에서 안정성을 주니까 아까 보여드린 고점 대비 30% 50% 돌릴지 안 돌릴지도 모르는 실적도 없는 실체도 없는 대주주심 10% 전후짜리 매출 100억 200억인데 시가 총액 4조 5조 이런 종목 변동성 나올 때만 들어간다고 작년처럼 변동성 나올 때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이제는 꽉 찼어요 숙명도 안 남았어요 지금 방 하나 더 열어드리긴 할 텐데 빨리 들어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자 우리 오픈 채팅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윤종두 화이팅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표님 목소리가 더 열정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을 얻으셨나 본데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24시간 동안 교육은 계속되고요 채팅방 나가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장 전에 5가지 종목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오픈 채팅방에 나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 번호는 윤종두 샵 111 윤종두 샵 111이고요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칭방 유의하시고요 1,000명 이상이 있는 방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방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선물주도 알려주시나요? 우리 써니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8시 50분에 저희 대표님 2,350가지 종목 중에 단 5가지 여러분들께 아침에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오픈 채팅방 함께 하셔서 그 선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리님, 뿌용님, 진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내일부터 빨간불 기둥 키고 싶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은 계좌 물들이는 거를 늦출 뿐이니까요 빨리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교육해 드리고요 무료로 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대표님 만나러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제대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이틀 반짝하더니 이틀 반짝하더니 여기까지가 50일 거래일 매도였거든요 50일 거래일 매도 그리고 나서 이틀 반짝 그리고 계속 매도 그러니까 그냥 연기금 때문에 시장 빠진다고 고짓말쟁이들 연기금 때문에 시장 빠져요 연기금이 오늘 이렇게 됐어요 1조 2천억 매수예요 1조 5천억 매도고 그 매도 부분을 막 밑으로 막 집어 던졌나 막 그냥 막 던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응 그래요 좋아요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니까 연기금 나 미워 연기금 미워 연기금 미워 한번 갑시다 연기금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연기금 연기금 연연연 미워 미워 연미연미 어 연미? 연미씨?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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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미워 미워 연미연미 어 근데 미워하지마 어 빨리 한번 갑시다 연기금 미워 연기금 미워 연미연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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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해서 연기금이 밉지 않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토 국민통에 능동적으로 쫙쫙 올려주십시오 연기금 미워 미워 연미연미 연미야 빨리 돌아서 어 빨리 돌아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해줘 어 심리적인 부분을 좀 위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신감을 좀 줘봐 네 좋습니다 연기금 쪽의 흐름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떤 정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0일 거래일 동안에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15조 매도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2천조가 넘죠 유가총권 시장만 2천조가 넘는데 0.7% 매도했다고 시장이 흔들립니까 거짓말쟁이들 12월 24일 이후에 12월 24일부터 보면 저게 12월 24일 이후에 시장은 지금 20% 이상 올라와 있어요 12월 24일 이후에 20% 11월 대비해서는 45% 해서 지금 이제 30%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거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사실은 제약적이에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할까요 왜? 왜 이렇게 많이 파는데 그런 내용도 쭉쭉쭉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죠 운영전략기준의 영기금이 지금 올해 16.8%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7. 작년에 3%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 비중이 17.3을 넘죠 금액이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16.8까지 줄여야 되다 보니 앞으로 한 30조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봐야 1.5%예요 시가총액의 1.5% 그 유가증권 시장만 따졌을 때에도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바꾼다는 거죠 전략적 전술적 부분 이거 보시면은 전략적 전술적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16.8%가 아니라 21.8, 11.8로도 바꿀 수 있다 그 내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더 편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 손을 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영기금 쪽은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줄이는 비중을 오늘 H&M 보셨잖아요 프로그램이 장중에 174만 주까지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밑으로 막 그냥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종가가 7% 올라왔죠 어제 장중에 10% 올라왔었죠 그런 식의 흐름으로 밑으로 막 집어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다 걸어놓고 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온라인 교육에서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간에서 교육 기준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전략적 전술적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기준 잡으면 요렇게 요렇게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30조 원을 더 살 수도 있다 다만 30조 원을 더 사지 않고 오히려 줄여 나간다 할지라도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가 수용액 비중 대비해서 1.5% 수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 기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려요 노란톡 국민톡에 있어서 이런 내용도 좀 제대로 들어보시고 이 뒷부분에 이제 HMM의 매집에 대한 교육 추세에 대한 교육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도 들으시고 오늘 너무 악쇠서 지금 목이 진짜 장난이 아기 아파요 아낌없이 퍼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 이제 참여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방 하나 더 열어놓긴 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네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다 드리는 저희 윤정도 대표님이신데요 여러분들께 더 많이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두 번째 방 오픈했습니다 동일하게 윤정도 샵 111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사칭방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도록 꼭 천명 이상이 있는 방 그리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썸네일 꼭 확인하시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요구가 이뤄진다면 사칭방일 확률 아주 높으니까요 꼭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 바로 윤정도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방으로 맞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교육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7시 10분에 여러분들께 기법 자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오픈 채팅방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오후 늦은 밤에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저희 대표님 온라인 교육 링크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밤 늦게까지 교육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모든 혜택 아낌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한번 대표님 만나러 가볼게요 자 HMM입니다 더 가나요 질문 주셨어요 저도 모르죠 더 가나요 내일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더 갈 수 있는 명분은 가지고 있다 어떻게 순이익이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 컨센서스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9조원입니다 그런데 왜 쭉쭉쭉쭉쭉쭉 막 상하가 왜 못 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전환 물량도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도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이 기준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5만 주를 팔았어요 어제까지의 누적이 외국인들이 1,7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준에 1,650만 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3억 3천만 주로 나눠주면 5% 수준의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만 주의 매도 35만 주의 매수 동학개미가 들어올렸나? 123만 7천 주를 개인들이 사서 동학개미가 막 그냥 이러고 들어올린 거예요? 아우 진짜 막 그냥 막 그냥 우린 뭐다? 선구자 빨리 선구자 시간 없어 빨리 선구자 빨리 한번 갑시다 선구자 매집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미리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매집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구자야 동학개미? 무슨 동학개미야? 나는 선구자인데 내가 교육받고 이게 왜 이런 흐름 속에서 7.16%의 흐름이 나오는지 왜 8.59%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며칠 만에 이게 뭐냐고 지금 이 장에서 아우 좋아 선구자 교육의 이임 교육받고 나는 선구자가 됐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누적 수급의 흐름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순매수의 기준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프로그램에서 174만 주의 매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중에 한번 1%대까지 밀리긴 했지만 111%까지 쭉쭉 올라가요 매도를 보시면요 외국인이 350만 주 기간이 6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그리고 매수를 같은 쪽에서 살 수도 있지만 외국인 1명 기간 1명 개인 1명이에요? 3명이서 지금 고속 친화? 매도와 매수의 손받김 물론 그들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매매 기준도 있지만 매도와 매수의 손받김의 흐름이 있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29,600원에서부터 프로그램 매물 쭉 쏟아져서 미끄러져서 27,000원까지 시장도 빠지고 그러더니 27,000원 잠깐 내려갔다는 흐름에서 쫙 뻗어 돌려서 28,000원대에서 계속 돌아가 얼마? 몇 주가? 70만 주가 70만 주가 거기서 들었어요 28,000원 전후에서 계속 손받김 계속 그러더니 170만 주의 매도 부분이 매수세가 프로그램에서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누구예요? 외국인 기간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돌려놓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시간에서 0.5% 밀려내려갔지만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 매집이 5% 됐다고 그랬죠? 5%면 최소 30에서 50%인데 2만 원이 매집 평균 난가 그럼 최소 2만 6천 원에서 3만 원 수준까지 오버수준이 나오면 한 단계 더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지금 손받김 나와서 계속 위로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주도주들의 흐름을 시가 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260개가 넘는 종목에서 잡아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어디 뭐 무슨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교육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윤정두 거 이외에는 없어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23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세계 기록 7,681%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오죠 우리나라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서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유일무이하게 2005년도에 한국 거래소 초청 강의하고 그런 윤정두가 이러한 기법을 정형화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든 초청 강의를 요청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 내용이 정형화된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매집의 기준을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들 1,770만 주 어제까지 기준 오늘 100만 주 받았으면 1,670만 주 나누기 3.3 5% 수준 5% 수준의 매집의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 2만 100 2만 100 30에서 50% 누구 기준인데 윤정두의 34년 노하우에 어떤 종목이든 매집의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들어올려야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대형주일 때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소형주들 하루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50억 발곡 때려갖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LG전자 괜히 상한가 갑니까? LG전자 그때 당시 기준에 5% 수준의 매집이 됐죠 7천억 원의 매집이 됐죠 7천억 원 그러니까 LG전자가 상한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H3면 상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일, 12일, 3월, 8일 계속 하루당 걸리고 계속 계속 2만 3천 5백 50원이요 언젠데? 18일이네 지난주 목요일 2만 3천 원대 지난주 목요일 추세 교육 매집 교육 수급 계속 장중의 매집 계산 이거 노란톡 국민톡에만 알겠습니다 5분봉입니다 2만 8천 3백 원이네요 2만 8천 2백 50원을 넘겼네 그러더니 2만 9천 6백 원까지가 5분봉 기준에 100만 주 거래량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지 라인 확인하셔야 됩니다 돌려질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차익 시간을 하시고요 쭉쭉쭉 쭉쭉쭉쭉 추세 교육은 어제 녹화 방송 보세요 지난주 녹화 방송 보세요 추세 교육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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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 주봉 일봉 다 추세 교육이 뒷부분에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윤종두가 삼고출원에서 모셔온 분들 교육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주식형의 윤종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